안녕하세요. 김우성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답답합니다. 저는 저희 영화가 적당히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주 잘 되면 많이 곤란할 것 같아서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동안 했던 악역들을 다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비호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나름대로 그냥 제가 변명을 하자면 우리 사회에 정말 있을 법한 좀 이기적이고 그냥 사회에 돌아가는 것에 그냥 너무 익숙해져 있는 아저씨가 보통 아저씨가 정신을 안 차리고 사는 그런 아저씨가 이런 급한 상황을 만나면 얼마든지 이런 절대악 같은 그런 악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제가 좀 보여줄 수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더라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